힘이라는 단위체계를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는 상용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. F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. 그런데 국제 규격에서는 뉴턴이에요. 중학교 수준의 교과 과정에서 나오죠. 1kg이 몇 뉴턴이냐. 그러면 우리가 중력가속도, 중력상수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9.80665가 정확한 중력가속도의 지표인데, 상수인데 저 숫자로 계산하다 보면 호환이 잘 안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로 쭉 날려버리고 9.81이다. 9.8이다. 이렇게 쓰는데 공학 분야에서는 그냥 이 값이 9.8하고 1이 안 떨어지니까 대략 10으로 본다는 거예요. 10 뉴턴. 자, 예를 들어서 600g은 얼마입니까? 우리가 한국에서는 희한한 단위가 있죠. 그네 단위예요. 돼지고기 한 근 600g입니다. 이게 0.6kg이에요. 그리고 여기다 11 곱하면 6 뉴턴이 되는 거죠. 이 정도의 단위 변화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미터. 거리의 단위는 한국사회나 국제사회나 전부 다 미터법 단위를 씁니다. 고맙죠. 똑같으면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. 그런데 1m는 100cm인데, 이걸 잘 표현 안 한다는 거죠. 이런 걸 잘 안 해요.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런 표현을. 당연하니까. 1m는 1000mm다. 이 밀리가 10에 마이너스 3성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힘과 거리의 조합을 응력이라고 합니다. 힘을 응답한다. 힘 뉴턴을 면적으로 응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을 이거 메가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. 파스칼. 위대한 수학자였죠. 플레이즈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이 P라는 것을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1파스칼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. 힘을 응답하는 책이에요. 응력 1파스칼